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총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또 차량을 추천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께서 네이버 카페 굿모닝총각들의 게시글을 하나 써주셔서 트래버스 차량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청 차량입니다. 보시면 제가 지금 새로 가져온 차량도 많고요. 4월달에 가져온 차량도 많기 때문에 트래버스 차량 지금부터 좋은차 안좋은차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트래버스 1세대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트래버스 신형도 있지만 신형은 지금 없어요. 다 팔렸어요. 구형만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0대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번째 차량은 레드라인입니다. 2,390만원 가격대가 굉장히 싸죠. 이 레드라인이 지금 현재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죠. 지금 레드라인 신차가가 5,500입니다. 신차가가 5,500인데 2,390만원까지 빠졌어요. 거의 50% 이상 폭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폭락했죠. 지금이 바로 이런거 사회죠. 13만킬로 탔지만 4월 17일 가져왔습니다. 2,390만원. 안전무사고의 1인 신조 성능정관 보시면 실내 공간, 자동차 성능 굉장히 깨끗하죠. 4부도 깨끗합니다. 기본적으로 휴발유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드라이브 모드, 미크로란 방지 옵션, 전자파킹 같이 들어갑니다. 레이드라인, 레이드라인 여기 보시면 파이어는 대략 70% 남았습니다. 신차가 5,500만원 정도. 파워트렁크 들어갑니다. 워라운드 비호, 하이패스 들어가고요. 이런식으로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보시면 이렇게 트래버스, 듀얼솔루프가 들어갑니다. 룸밀러에 이렇게 후방카메라가 보입니다. 내비 후방카메라 그리고 오토, 라이트 기능 이렇게 되어있죠. 예쁘죠? 레이드라인, 블랙휠의 점화나 빨간점 13만킬로. 지금 이 차가 V6 엔진이죠? V6 엔진이고 출력은 310, 복합연비는 대략 8킬로 정도 나옵니다. 8킬로. 굉장히 인기가 좋죠. 자, 두번째 차량 볼까요? 지금 현재 트래버스 같은 경우가 신형은 다 팔렸고요. 구형만 남아있고 31대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중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지금 새로 가져왔고 지금 이틀 전에 가져와서 현재 지금 광택을 하고 있습니다. 광택. 하얀색이죠? 하얀색이고. 이 차량 등급이 이제 프리미어 등급입니다. 프리미어.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5,300입니다. 5,300. 굉장히 많이 감각이 됐어요. 4만 5,000킬로입니다. 지금 50% 가까이 감각이 됐습니다. 20년식으로. 항공정법. 사고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쌀까요? 자, 무사고입니다. 무사고인데도 엄청나게 싸죠. 자, 미세한 이유도 없습니다. 주행거리도 그럼 많을까요? 주행거리가 많아서 싼 거일까요? 아닙니다. 주행거리 4만 5,000밖에 안 탔습니다. 그런데도 엄청 싸죠. 아마도 금방 계약될 것 같아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하얀색 바디라서 가장 빨리 계약이 됩니다. 듀얼 설루프 들어가고요. 전동 트렁크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옵션은 다 있어요. 신차가가 무려 5,300만원 신차가. 굉장히 많이 폭락했습니다. 무조건 사십시오. 이런 차.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프리미어 등급.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는 레드라인. 이 차량을 한번 볼게요. 가격대가 지금 너무 싸죠? 3,280만원. 주행거리 18,000km. 아마 이 차량은 사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싼 겁니다. 한번 볼게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할게요. 펜다 하나밖에 교환이 없네요. 그런데도 가격이 이렇게 싸다고요? 하부 상태 아무 이상이 없고요. 펜다 교환 하나, 단순 교환 하나.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력도 없어요. 그런데도 가격이 21년식인데도 18,000km밖에 안 탔습니다. 검정색이고. 와, 이건 무조건 대박 차량이죠. 꿀매물입니다. 꿀매물. 레드라인. 신차가 5,500만원. 무조건 사세요. 이런 차는. 굉장히 아까운 매물. 4륜구동. 풀. 4륜구동이죠.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시트, 메모리시트, 아웃트럭크, 옵션. 그릴 상태. 검정 십자가. 이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열선 통풍시트예요. 양쪽이. 메모리시트, 잠금장치. 이런 식으로. 어떤가요? 레드라인. 괜찮죠? 물론 특이합니다. 무조건 사십시오. 이 차도.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량은. 하얀색 레드라인입니다. 이 차량도 21년식 29,000km. 3579만원입니다. 신차가 5,500. 많이 빠졌죠?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레드라인 1인 신조 차량. 자,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가 있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썰루프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도 무조건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사십시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통락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빠졌어요. 보시면 무사고죠? 무사고. 미세누 없음. 깔끔하죠? 이런 차 사십시오. 다른 차 사지 마시고, 이런 차 사세요. 너무 좋잖아요. 실내 공간도 깨끗하고. 너무 깨끗하죠? 아름답네요, 진짜. 하이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드라인 멋있는 거. 그리고 또 다음 차량 볼까요? 다음 차량.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트래버스가. 5.2미터입니다. 5.2미터. 굉장히 길죠? 풀타임 4륜구동 차량.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량은 검정색 2,899만원 차량 보겠습니다. 검정색이고, 프리미어 등급입니다. 5,300만원이죠? 신차가 5,300. 4만킬로 20년식입니다. 4월 2일 날 가져왔어요. 검정색이고. 이 느낌 어떤가요? 괜찮죠? 타이어 70% 남았습니다. 성능 점검. 보시는 것처럼 깔끔 깔끔하죠? 그리고 이렇게. 완벽합니다. 이런 차 사십시오. 너무 좋잖아요?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커플드. 드라이브 모드 기능. 차선 이탈 기능까지 있습니다. 타이어는 70% 정도. 어라운드 뷰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 있고요. 뒷좌석에 전압볼트, 열선시트 같이 있고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잠을 지무실 수 있어요. 다리를 쫙 필 수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보시죠? 오토라이터 기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6이기 때문에 3600cc죠? 휴발리 모델이라는 점. 굉장히 좋은 모델이죠. 요즘 많이 찾고 계세요. 트래버스 차량. 예전에는 너무 비싸서 보통 안 찾으셨는데 요즘은 많이 찾더라고요. 금방 팔릴 겁니다. 패밀리카로서 거주성, 주행감, 성능 옵션 다 아주 뛰어납니다. 중고로 구매했을 때 가성비가 가장 좋은 차 중에 한대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반절 폭락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굉장히 좋아요. 저 같아도 살 것 같아요. 다음 모델은요. LTE 레더 등급입니다. LTE 레더. LTE 레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신차값이 좀 빠지죠. 이 차량 2089만원에 팝니다. 레더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가격이 4,500입니다. 4,500. 9만 9천 킬로. 20년식이고. 검정바디. 검정바디. LTE 레더가 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죠. 최하위 등급입니다. 그래도 차는 좋아요. 4,500이기 때문에 신차가가. 신차가 자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무사고. 미세누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2089만원. 굉장히 똥값이죠. 꼭 사십시오. 이런 건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아예 70%. 파워트렁크. 아무리 등급이 낮은 차량이라도 파워트렁크는 다 있습니다. 그만큼 옵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눈동특. 있을 건 다 있죠. 성능 점검도 좋구나. 완전 무사고. 차량 깔끔합니다. 이런 거 꼭 사십시오. 2089만원. 너무 싸잖아요. 카니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또 볼까요? 다음 차. 레더 라인은 아무래도 조금 비싸긴 해요. 그리고 또 쓸만하게 가성비가 좀 빠진 차. 그런 차를 한번 찾아보면. 지금 LTE 레더 프리미엄이라는 차가 있는데요. 이 차 한번 볼까요? 가격이 많이 지금 다이어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2,350만원. 20년식 8만 킬로. LTE 레더 프리미엄은 신차 가격이 4,900 정도 합니다. 4,900. 지금 많이 빠졌죠? 2,350만원입니다. 포드랑 좀 익스플로러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완전 다른 차죠? 성능 점검 보시면 무사하고. 미세는 이유도 없습니다. 깔끔하죠? 이 차량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보시면은 크로스 컨트롤. 시트 상태 보시고요. 버튼 시동, 내비, 후방 카메라,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삘 모습 깨끗하죠? 이 차량도 추천할게요. 완전 무사호입니다. 2,350만원. 이 차도 너무 좋죠? 지금 나머지 차량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차량까지만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한 대만 더 추천을 드릴게요. 레더입니다. LTE 레더 프리미엄. 신차 가격이 4,900. 현재 판매가 2,900만원. 9만 킬로. 20년식 하얀색 바디입니다. 이 차도 괜찮죠? 3월 7일에 가져왔어요. 3월 달에 가져온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여기 두 개가 많이 있네요. 일단 이 차량은 뺄게요. 추천해서. 왜냐하면 차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굳이 사고 있는 걸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른 차를 추천 드릴게요. 차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차가 종류가 많아서 다른 차를 봐도 된다 이거죠. 그리고 보면 또 할 만한 차량이 이 차량 볼게요. 2,779만원. 마지막 차량으로 4월 12일에 가져왔습니다.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신차가 5,300이죠. 검정색 바디 차량. 그리고 실내도 검정 시트. 깔끔하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성능 점검 보시면 완벽하죠?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트렁크 교환 하나 있다는 점. 좀 아쉽지만. 하부는 깨끗합니다. 깨끗하죠? 패밀리카로서 손색이 없는 차량. 전체적으로 주행 성능이 우수하면서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공간이 넓어서 타죠. 이 차는. 파우트렁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워난도 뷰가 같이 되어 있고요. 루즈 컨트롤이랑 핸들렬성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죠? 전차 파킹, 드라이버 무드, 미끄럼 방지 옵션, 차선 이탈. 이런 식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누끼 엔진 F6 멋진 차량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트레버스 차량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좋은 가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